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1장 사망 첫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흔히들 무조건의 선택인데 사망은 2항에 이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섭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되어지는데 사망의 주제가 복음, 섬포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책 76쪽이네요. 자, 그럼 76쪽에서 우리가 사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게 하려고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는 메신저들을 자유롭게 기뻐하시는 때에 자신이 바라는 자들에게 보내고 그들은 그들의 사역으로 회개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 적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여 함과 가더기라. 예, 오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설명할 게 많은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성경적 사건을 기억시키고 싶습니다. 바로 다메색에서의 바울, 바울의 회심 또는 개종 또는 중생의 경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가 다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강한 빛에 그리고 큰 천둥과 같은 소리만 주위 사람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죠. 외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색 도시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와 아나니아라는 분의 영접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내려와서 이제 보이지 않았던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망을 읽으면서 그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게 하려고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는 메신저들을 자비롭게 기뻐하시는 때 자신이 바라는 자들에게 보내고 그들은 그들의 사역으로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 가운데 있고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기에 모두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한가할 수 없다. 이게 1장 1항의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영원에서 계획, 즉 영원한 작정. 그래서 작정이라는 말이 디크리입니다. 디크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인류 중 그분이 선택한 자가 있어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보통 믿음을 준다.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 2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지고 다음 항목에서는 복음 선포에 대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리스폰스가 가끔 나타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은 그들이 왜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안 믿어요? 복음을 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무리듬을 다하고 한 사람은 데리감을 당해요? 왜 이렇죠? 방금 제가 다메세 도상에서의 사도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왜 사도바울은 덕고 그분을 만났는데 옆에 사람들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왜 만나지 못하죠?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용어로 한다면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청교도들은 회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웨스터민스터 고백에서는 효과적 부르심 이런 단어로 씁니다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제 1장 1항에서 모든 자가 원죄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하나의 타락의 처벌이죠. 타락에 대한 대가죠. 영원한 죽음, 일시적인 죽음 이렇게 나오죠. 불평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일부적 선택된 자를 구원한다고 쓰러낸다. 타락으로 불법, 부정, 불의, 불신이 난무하는 인류 가운데 섞여 사는 선택자는 사도바울을 떠올리시면 돼요. 사도바울이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요. 일반인 있잖아요. 스테바느스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적이었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자는 하나님에게서 무상의 은혜, 무상의 선물로 믿음을 받아 구원해 이른다. 이 법규는 이미 믿는 자마다 라는 어구, 바로 제2원인의 두번째 요인이죠. 믿음을 선물로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로 제2원인 중 두번째 요인을 말한다. 올바른 믿음을 선물로 받기 전까지 일반인처럼 우리가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적방금제가 다메색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금거에 와서 대제세장들에게 데리고 오는 어떻게 본다면 도망자들을 수색에서, 수색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와서 대제세장의 소환장, 수색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워런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그들을 수색에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적이죠. 갱생되어 그분의 선하심을 향하게 되었으니 이었지 놀랍고 신비로운 이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신비로움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를 영혼에서 예지하셨다는 것에 대해 뭐라고 묘사할 수 있는지? 자, 중성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들을 각자에게 믿음을 심어 부르신다. 플랜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플랜트하세요. 나무를 심는 것처럼 씨앗을 심는 거죠. 아니면 묘묘을 한다고 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접붙임을 한다고 해도 관련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심, 심, 씁니다. 플랜트. 그리고 부르신다. 벨지카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고백하는 제16항에서 그분의 작정이 자비함과 정의로 나타난다고 고백한다. 본래는 우리가 웨스트 미스터 고백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 별짓가에서는 자비함과 정의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단계에 관련이 있는 거죠. 제17항은 그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자비함에 관한 이야기다. 이 자비함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예. 17항으로 갑니다. 그럼 18항은 그 자비함을 베푸는 과정, 적 구체적인 구속사역을 바란다. 그 다음 19항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선택자에게 베푸는 중보자의 두 본성을 말한다. 제20항은 16항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자비함을 베풀기 위해 중보자가 78페이지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정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공의를 이루었다는 고백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공의를 이루었다. 공의를, 공의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 말이니까 공의로운 심판이다. 영어로 한다면 Righteous Judgment. 이렇게 되겠죠. 제21항은 자비함과 정의를 친히 담당한 중보자의 대제사장 직무. 제가 하나하나 지금 밝히고 하나의 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22항은 이제 놀라운 진리가 선택된 자에게 그것이 됐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는 심정에 믿음을 심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중생사역에 관한 것이지만 믿음의 올바른 개념을 선언하는 것이다. 결국 중생,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영혼의 진리가 구속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분리하면, 자칫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아무튼 논리적은 시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믿어, 즉 수용하게 하는 이 행위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걸 비밀적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3항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선택된 자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 개인적이다. 인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개인적이다라는 설교에서 충분히 제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환됩니다. 이건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또 사람을 부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홀세일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메신저를 통해 역사하는데 이것은 천사를 메신저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왜냐? 천사는 선택된 자를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 섬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종, 모세, 핵한, 아론을 보냈다. 메신저는 복음순보만 아니라 천사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메신저는 주로 전자에 해당하지만 이따금 후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또 일반 성례처럼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달콤한 은사를 통해 이런 단어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기면 이런 단어들이 참 필요하죠. 천사를 통해, 달콤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향하게 격려하고 영적선을 바라게 하는 거죠. 옹겨부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영혼에서 창조된 천사는 선택자를 돕도록 창조했다. 하나님은 메신저를 자신이 바라는 의도하는 자에게 보낸다. 사도바울이 다메색 도사항에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시죠. 그가 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그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메색 도사항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메신저는 외적 선포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적 수다 말씀, 성례, 기도를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메신저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영혼한 말씀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프리칭을 통해서 영혼한 말씀 이런 면에 있어서 영과 말씀으로 오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그렇지만 메신저는 중생을 일으킬 수 없다. 누가 아는데요? 누가? 라는 말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아닙니다만 농부처는 땅을 경적할 뿐 뿌리를 내려 사기 나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메신저 또는 보금 선포자가 선포하는 보금은 생명에 이르는 회계인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교리다. 이게 이제 보통 중생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회심에서 일어나는 회계를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저자 또는 중생의 저자라 불린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중생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을 심는다. 믿음으로 밝힌다. 어디를? 심정을 밝힌다. 회계하도록 하시는 거죠. 회계해서 무엇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이제 마음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제가 안부턴 자세하게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중생이라는 이 단어를 빼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개된 이러한 내용들은 꼭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아도 꼭 찾아서 복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할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제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책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기독교 강요와 다른 다섯 가지, 여기는 돌돌이터니까요. 다른 다섯 가지와 서로 레퍼런스를 제가 만들어내는 노력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메신저가 꼭 지켜야 할 규칙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것을 그분의 것이냐 포장하거나 과장해서 선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은 부류의 한 사람인데 주님의 입이 되어라. 저는 이 말에, 칼빈 선정이 하는 이 말에 정말 저는 동감합니다. 이것은 칼빈의 글인데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의 4권 8장 1항이 위에 쓰여 있고요. 그 다음이니까 자연스럽게 2항이 있겠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단순히 메신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이 제사장, 선지자, 사도 또는 그들의 개성자들에게 수여하는 모든 권위와 고귀성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인간에게 준 게 아니라 사역에 주신 거다. 그런데 로만 카토릭은 인간에게 줬다고 그러죠. 은사주의나 오순절파들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큰 교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준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조금 더 해서 했다. 이거는 샘비펠라기우스 주의잖아요. 이단이죠. 이단이다. 좀 조심해야 돼서 말하는데. 이단성을 가진 사상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간정을 하는 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과 말씀 위에 가르치거나 반응하도록 권위받은 것이 아닙니다. 책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엄격하게 말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주님의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왕자인 모세는 다른 자들에 우선하여 들어야만 했지만 이전에 받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입, 입이 돼야 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스피커죠. 스피커입니다. 그냥 확 승깁니다. 주님이 입력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앵무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79페이지인데요. 메신저는 자신의 것을 전하지 말고 주님의 입, 마우스, 주님의 입 이렇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하네스 크리스 보통 크리스톰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토토머스 크리스토토머스 크리스톰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크리스톰 크리스토토머스 이렇게 보통 그리스에서 그렇게 말하죠. 정 크리스토토머 소스톰 여기 스펙 잘못했네요. 소스톰 크리스토토머 우리 떠오릅니다. 이 뜻이 뭔가요? 크리스토토머이라는 이 뜻이 바로 황금의 입, 골르마우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뜻이 뭐, 왜 이것이 그에게 붙어졌는지 우리는 주님의 입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인데 의미는 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나온 교리에서 벗어나거나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가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교리에서 벗어나거나 닥트리니에서 벗어나거나 가감하면 안 된다. 이것은 죄의 정의와 유사하죠. 그죠? 자신은 단지 전달자이기에 스피커, 대변인이기에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메시지 전하는 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역할은 뭐냐? 내적, 메신저의 역할은 뭐냐? 내적 불우심, 효과적 불우심에 있는 게 아니라 외적 불우심을 위한 것이다. 효과적 불우심은 성령 하나님만의 유일한 사역이다. 메신저의 역할은 자신의 의무와 임무에 충실한 대변자 역할입니다. 만약에 내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가 정말 주님 앞에 괴성을 내면서 순정하겠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자신의 할 일을 했다고 마무리되어야지 넘보면 안 돼요. 아, 내 설교가...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라는 자, 선택한 자에게 메신저를 보낸다. 이것만은 메신저를 만나게 하고 메신저의 메시지를 듣게 한다는 거죠. 순전한 메신저가 순전하게 말씀을 선보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결론적이지만 선택된 자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다. 내가 잘 전해서 그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위해 그 수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의지적으로 각색하여 수용한 것처럼 자기 체면 이것은 중생의 경험을 한 척하는 거죠. 중생된 척하는 경우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기된 자가 복음을 덜 수 없게 한다거나 하나님 방해하시는 분은 아니죠. 당연하죠. 배타적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건 인간의 논리니까 그건 자유입니다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영혼에서 선한 기쁨으로 선택한 자만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제2원인 중 두번째 요인으로 유기된 자가 복음을 듣더라도 자기 심정에 영구적으로 뇌에 서치게 할 수는 있어도 영구적으로 자신에게 심기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척할 수는 있어요. 1원인에서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을 선택된 자에게만 역사한다. 그렇지만 메신저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기에 자신의 의무를 닮습니다. 즉무에 맡겨진 듣든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돼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너는 너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은 대리석이기 때문에 잘 안 듣는다. 그러나 너는 금강석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반응이 있든 안 듣든 고치든 안 고치든 너는 그거 상관할 방이 아니다. 너는 너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무슨 개척교회 할 만한 그런 박사가 목회하면 박살난다라는 글을 인터넷 선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척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툭 떼가지고 몇백 명 가져가라.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월급 주고 이런 거 했다. 그거는 플랜팅 처지가 아니죠. 그건 개척교회가 아니죠. 천명이 나왔다.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성도들을 떼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 가라. 그게 무슨 개척입니까? 그냥 분리하는 거죠. 교회에 분립하는 거죠. 그건 개척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제가 뭐 개척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개척이라는 말 자체를 심는 거잖아요. 심기는 심어요. 아무튼 개척을 할 때 어려움이 항상 따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없는데 여전히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자기 가족 저는 뭐 가족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계속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뭐 뭐 뭐 뭐 한 분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고 난 다음에 한 20년 미국에 살다가 귀국해서 하는데 집사람 보고 저하고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릴 때도 그건 무슨 상관이 없죠. 저는 제 하늘 해야 할 임무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사람이 있다고 저는 신바람이 나는가요? 사람 없다고 신바람이 안 나는가요? 그러면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나는 내 사명 감당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제가 권면합니다. 새벽기도 하십시오. 새벽기도 안 하면서 개척교회 한다? 자기가 개척한 그 지역에 가서 주위에 살면서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 새벽기도가 무슨 개척교회의 조건인가 이 말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하라 하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던 하루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임무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임무 아니 이제 개척이기 때문에 보통 정신으로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들여라는 군면이지 어느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안정이 되려면 그동안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서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의무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이지 무슨 바라고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할 뿐이다라고 하는 메신저는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의무를 다 하는 거고 메신저는 메신저의 의무를 다 하는 거라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예레미야를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이니까 아마 81페이지가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81페이지부터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갑자기 막 나스텔지아가 생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복습과 예습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